그냥 너도 인정해 뭘 너 욕구물만 인가 봐 눈에 욕망이 다클다그런게 그래서 좋아 그 너한테 참박해서 아까 보니까 혼자들한테는 잘 웃더라 근데 나한테 왜 쌀쌀 맞아? 밤엔 그렇게 뜨거워놓고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꿈에 니가 나왔거든 날 침대에 앉혀놓고 나 확실히 욕구물만 맞아 인정 조용히 안해 나라 한번 잘래? 왜? 언니 파이팅 어휴 에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